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열칼제비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다 먹으면 안되는데 나의 고춧가루 에서는 더 맛있엉 바삭바삭 저는 고춧가루 저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네요 좀 더 맛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죠?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아멘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핫도그 청양고추 오늘도 맛있게 다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